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16번째 3장 보금사역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좋은 경건 서적을 읽어가지만 참고할 거 또 우리 평생에 읽어야 될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은혜의 방식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또 읽어가야 할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경건 서적입니다. 두 번째 보금사역 시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자신들의 죄책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죄책에 대한 변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의 질문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죄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의의 만족과 죄인의 사면은 결코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사실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우리 존재의 변화 또 존재의 지지 그 정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 실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난 내용 또 우리가 어렵담을 받은 그 내용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죄책에 대한 변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공의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신이 어떻게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그런 속량하심 완전한 대속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깝없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존재의 변화, 존재적 관점에 있어서 그 존재의 변화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그렇느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그 존재를 변화시킨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속량, 완전한 대속이 먼저 있었다. 그것을 이제 뒤에 가면 또 말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켰다. 그런 사미 하나님의 구원론,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우리는 먼저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존재의 변화의 근거를 완전히 확보해 주셨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것은 없다. 이걸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지금 말하는 본문이 우리의 존재적 관점에 관한 말씀이냐, 우리의 성화에 관한 사명적 관점이냐, 이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우리 신앙의 내용이 중심을 읽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목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것은 화목을 확정하는 거니까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우리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왜 영원한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시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완전한 구속이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아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화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하고 이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 구속의 근거의 기초 우리의 존재론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구원론의 확실한 기초가 뭐냐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보금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약과 그리스도의 중재를 알리는 일이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의 핵심인 것입니다. 보금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죄를 알게 함으로 영혼을 겸손하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어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보금이 변화시키는 건데 그리스도의 속재 그 죄로 인한 거니까 우리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재를 이루셨으니까 완성하셨으니까 그 완전한 속재 때문에 우리 영혼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설계하면서 살펴봐야 할 듯이 교회의 문제를 뭘로 해결해 가느냐 여러 당파의 문제 윤리의 문제 여러 은사의 문제 이런 점들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그 해결책으로 말하는 것이 또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구원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보금의 칼은 단단히 굳어있고 둔한 양심을 찔러 상처를 내어 오랫동안 쌓아왔던 육적이며 허망한 이론들과 상상들을 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직 그 칼날만이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련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가장 깊은 공고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보금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죄악들, 그 죄라는 것이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 허망한 이론들 상상이라 했지만 이 상상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이상국가 인간이 바라는 그런 이상국가 그런 카타르시스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여러 이런 사상과 도덕의 체계, 철학의 체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부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련 2장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펴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에 두려워하고 또 공감에 빠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플라벌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이상국가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펴려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이상국가를 이루어줄 메시아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바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배해왔던 그런 이론 체계 지식 체계 사상 종교적 그런 내용들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보금이 무감각한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일은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금을 통해 그러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젊은이나 노인의 이력이까지 모두 같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금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설교자들로부터 전해지는 말씀 자체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복된 효력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분리된 개념적인 논리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미련하다는 표현으로 전도자들로부터 전해지는 말씀 자체가 가지는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손이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한 말씀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역자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첫째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보듯이 성령님께서 역사에 주셔야만 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어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늙거나 젊은이나 그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결국 자기 능력으로 나는 그 말을 깨달아 알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것이 죄악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 플라벨이 지금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왜 그렇게 나타났냐 이런 것보다는 또 전도자의 한계를 말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무리 잘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목회자의 그런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주일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는 게 뭐 반드시 목사 탓은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전도자의 한계도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있으니까 첫째는 성령님의 능력 그 앞에 뭐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목회자의 그런 부족함이 있다. 미련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부터 영혼을 찌르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은사나 수안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복음의 모든 보아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기도원과 그의 사람들이 질항아리 속에 등불을 감추고 있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질그릇은 비천하고 가치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 존경한 보배들을 하잘 것 없는 질그릇에 담으심으로 모든 능력의 탁월함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돈서 3장 7절 그런 적 심넌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전도자의 그런 미련한 참 복음 목해자의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그런 말씀의 능력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만 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듯이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것 또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복음 설교자들을 낮추는 이래 이 말씀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상대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복음의 도구인 사역자들이 불필요하다는 식의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영혼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능력이 그들의 수환이나 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실질적인 효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부족합니다.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설교자들의 미련함을 말한다고 해서 그럼 설교자가 필요 없겠네 목회자도 필요 없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미련한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히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회사역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흔히 미약하고 무시될 만큼의 적은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 더 큰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십니다. 도랑에 흐르는 물에 신선함을 좌우하는 것은 도랑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효력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참 비유를 적절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랑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신선하냐 이것은 도랑 자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의 효력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야만 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계셨더라면 그들의 영혼이 지금처럼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또 우리 입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두려워하십시오. 사신들을 통한 화해의 간청을 번번이 무시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유순함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가공할 심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금도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봄 13장 7절 포도원 지게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모아가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레미야 25장 3절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보이신 인내의 시간과 진노의 임박을 재는 유리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이 계속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그걸 유리병 진노의 유리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듯이 인내의 유리병 진노의 유리병 모래시계처럼 또 아니면 일반 병이라도 그게 점점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래지 않아 인내의 유리병과 진노의 유리병은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화평의 문이 언제 닫혀버릴지 모릅니다 그날 소망 없는 여러분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소리가 미치지 못한 영역에 살던 자들도 멸망당할 것인데 하물며 수없이 많은 화해의 제안을 받았던 여러분이 향할 멸망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중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헛된 변명이라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그토록 지혜로우면서 왜 그토록 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일생 내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플라벨의 지금까지 오늘 지금 본 내용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그걸 적용시키는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역사 또 그 복음을 전가하는 목회자의 모습 그 모습이 참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가할 때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그 인내의 병, 진노의 유리병, 인내의 유리병, 진노의 유리병이 언제 채워질지 모른다 이런 걸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가되어진다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복음 사역의 진지함이 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목회자분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것 그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물론 요즘도 그리 안 한다는 건 아니 모든 사람이 그리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요즘은 소위 말해서 배달 설교 인터넷이나 또 다른 페이프로 배달해 주기도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실은 설교를 하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런 일에 시간을 너무 이렇게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목회자들이 그런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많이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자기 경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 이 현대목회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존재의 정당성 존재의 변화 그런 구원론적인 내용들 구원에 관한 내용들 존재의 변화는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이걸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변화는 우리가 무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제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로 죽고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규범들 체계들 또 인간의 결핍과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상국가 카타르시스 그런 쪽으로 안 가야 된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우리의 의미와 통일성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복음사역의 온전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함께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써야 하겠습니다